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날이기도 하고 또 내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은 사적인 이야기도 좀 겸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지금은 배가 많이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선박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좀 시간이 단축됐습니다마는 제가 성장하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경남 통영, 당시에는 충무시였습니다. 통영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 항림도라도 불리기도 하고 쇠섬이라고 불리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음악 그러니 고기를 잡은 이후에 고기를 말리는 그런 터가 있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아주 넓죠. 그러니까 이제 잡은 어종이 멸치인데 멸치를 잡아가지고 발이라는 데 이렇게 그것을 멸치를 이렇게 말리는 그런 음악터, 일종의 이제 업전진기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아버지가 작은 어장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유소년기를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항상 뇌리 속에는 그 당시에 혼자서 이제 그런 섬에서 이제 멸치를 잡는 분들 또 선박을 수순하는 분들 또 멸치를 말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업전진기지니까 창고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런 장소에서 보냈습니다. 풍광이 꽤 괜찮은 데죠. 그런데 그때는 마을 뒷산에도 귀신이 있고 또 바위에도 귀신이 있고 우물에도 귀신이 있고 뭐 도처에 그냥 귀신들이 있었죠. 이제 그곳에 전기가 들어온 경우가 아마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무렵이었나 고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이었나 그때 이제 전기가 비로소 섬까지 이제 정선이 이어져가지고 전기가 들어왔죠. 조선조 말기의 문헌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가장 조선 사람들을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수만 수십만 종류의 그런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굿도 많이 하고 뭐 어디 가서 빌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세상이 개화가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교육 수준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귀신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많은 그런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받은 큰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종류의 악령의 우리 조상들에 이렇게 시달린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항림도라고 불리는 곳에서 유소년기를 지내면 이제 저녁에 밤이 되면은 되게 등잔불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 불의를 밝히니까 자연적으로 어둠이 찢으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자동적으로 귀신이나 악령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조선 사람들이 개화가 되고 한국인들이 개화가 되고 이제 저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런 자리까지 온 겁니다. 개화된다는 것. 개몽된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학교를 가서 교육을 여러분 왜 받습니까? 학교를 가서. 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사람 도리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동물과 달리 정직해야 된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안 된다. 남의 신체에 손을 대서 안 된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교육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합리적 사고 훈련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 사고 훈련. 때로는 그것을 과학적 사고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을 받게 되면 되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인이 뭘고 결과가 뭐고 의심스러운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추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대부분 다 과학적 사고지 않습니까?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 사고를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젊은 날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가장 크게 이제 깨우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그 귀한 오랜 세월 동안 시험 치는 훈련을 받았구나. 시험을 치는 교육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크게 깨우쳤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학부형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유학을 가서 20대에 가장 크게 깨우친 것이 아 내가 내가 그 귀하고 귀한 세월을 생각하는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고하는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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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이 아니고 뭘 받았냐 시험 치는 훈련을 몇 십 년간 받은 겁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내 한께 준 게 그 귀한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그냥 문제를 풀고 암기하는 그런 훈련을 때려받은 겁니다. 너무나 억울했죠.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우리 교육이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가리키는 것과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하려는 생각하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저 세대는 최소한 그냥 외우는 것을 그냥 시킨 겁니다. 안 되면 그냥 때려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 있죠. 그때 나이가 27, 28 아니죠. 25, 26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걸 느낀 거예요. 가버린 세월을 이렇게 너무나 억울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체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만나 가지고 그다음에 그 땅에 태어나면 그 땅의 공기와 물을 마시고 그 습관을 배우고 그 교육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체제 문제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환기를 하고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게 모든 사람의 삶을 그냥 운명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이제 외신에서 아프리카라나 중동이나 이런 국가에 소식을 접할 때가 되면 내전이라든지 정치적인 혼란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런 지중해를 건너다가 난민으로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탁지 쪽으로 가다가 죽는 사람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소위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든지 수단 그런 중심으로 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모두 다 어디에 종착점이 연결되는가 하니까 정치체제거든요. 그러면요.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뭐 리비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콩고라든지 가나라든지 우간다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참 젊은 날을 빼앗게 느낀 것은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는 그런 것이 참 부실했다 그래서 참 자기 힘으로 생각하거나 자기 힘으로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이 참 부실한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들이 젊은 날 이렇게 많은 아쉬움은 남는데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도 보면 생각하는 훈련, 사과하는 훈련 이런 부분에도 또 뿌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투표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이 사전투표 당일이고 내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평은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보시죠 이런 거 오늘 아침에 오늘은 제가 방송을 그냥 ppt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음도 좀 그렇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런 털을 깨보려고 예를 들면 집사람이 A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내 안께 익숙하지 않은 거면 아이고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하룻밤 지나가지고 A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 다음 날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아주 익숙하죠 과거에 남득우 부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회고할 때 리더십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뭐를 보고를 드리면 임자 그게 되겠냐 이렇게 하지만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바로 채택한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회고한 그를 기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뭐 제가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 자신이 생의 끝날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냥 바꾸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습관이나 운동 습관이나 식습관이라도 제안을 받으면 아 그게 좋다 필요하다 새롭다 해볼 만하다 하면 바로 바꾸는 것이죠 머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선전과 선동에 놀아나질 않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또 어떤 사회에서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지고 한쪽으로 쏠려가게 되면 그게 옳은 방향인지 틀린 방향인지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이런 것을 변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변별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죠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힘이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선전과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막각한 화력을 갖춘 그런 개인이 되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신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슬라이드를 제가 오늘 별도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